됐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그 다음 보건은 건강검사는 교직원도 포함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학생과 교직원에서 건강검사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다만 이제 교직원 같은 경우는 따로 검사하라고 또 뭐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정기검진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검진을 받았다면 따로 또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고런 게 이제 나의 용어로 나왔고요. 건강검사의 실시적. 그럼 일단 건강검사는 학교 장애한다. 학생과 교직원도 대상이 된다. 이게 일단 출발. 시기죠. 자 시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건강검사는 초등학교는 1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학년 고학년이라고 하는데 초입분이죠. 1학년 건강검사입니다. 4학년 건강검사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건강검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1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6년이니까 두 번 하는데 1사가 되겠죠.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4학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한 번만 하는데 신입생 1학년이죠. 1학년 1학년 되겠죠. 1학년 1학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다만 구강검진은 매년 합니다. 구강검진은 매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입니까. 이빨이 계속 나고 빠지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빠지고 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리가 이제 연구치로 바뀌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치가 연구치로 바뀌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구강검사는 해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강검진은 전학년이 하는 거죠. 해마다 전학년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1학년이죠. 구강검진은 빠져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별도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하거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뭐합니까. 통보하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통보하는 거죠. 건강검사는 검진기관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에다가 뭐합니까. 학교에다가 통보라는 거죠. 학교의 장애가 통보랍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상태검사. 이건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죠. 학생 개인의 문제도 되지만 그게 또 다른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수험에서 학교 보험포지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